돌멩이 101개면 좀 부족한데 스테고 레벨업에서 안전맞는 땐 언제 기다려요 트리켓 트리켓 트리켓을 다시 하자 파리야 파리야 돌멩이 충전 으쌰 됐어 무독할래 아아 쟤 어떻게 올라왔어 충격이 도가닌데 헐 뭐하는짓이요 사랑장님 어디오세요 식사하고 오셨나봐요 지금 시체부터 찾고 아 이게 뭐야 아 그거 내일 사시기로 하셨어요 어디 대륙구매 사이트 구하셨나요 괜찮은데 25,000원 싸게 구입하시네 그게 평균적으로 한 아 싸게 산다 싶을 때가 24,000원 정도거든요 한 천원 정도 차이면은 뭐 상관없지 잘 사신 것 같아요 25,000원이면 하고 이게 6월달에 정식 발매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지금 미리 사놓는게 낫지 아까 여기서 떨어져 죽었는데 어디갔는데 어디갔는데 시체 시체야 어 정식 발매되면 안사도 될 겁니다 미리 산 사람들은 스팀에서 투자자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대우해줄거에요 안사도 될거에요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아까 여기에서 막고선 절로 날라갔을텐데 땅속으로 들어갔네 시체 아이씨 가방이 잘하잖아 사랑님도 추천좀 눌러주세요 추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참치의 쥬니알림 어서오세요 닉네임 바뀌셨나봐요 아 나 어디에 갔어 내 시체에 아이씨 제가 gtx 960이에요 950이면 충분히 돌아가시겠죠 중업으로 아 처음부터 다시 켜야돼 아이씨 내 철곡갱이 저 악어에서라도 가족 해제 닉네임 바뀌기 전에도 주니알리라는 닉네임 들어가있지 않으셨나요 아 여기 단축기에 이게 초곡갱이로 들어가있었구나 괭이당님 리하이 아 아 얘까지 가죽해면 딱 좋은데 이거 트릭캠한테 값이니 쫄해봐 괭이님 어디세요? 지금 어디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 제 식사만 하고 바로 오긴 했는데 한 20분 걸렸거든요 한 3인분 먹고 오는 동안 근데 오늘 나간 김에 세무서요 세금 내고 오느라고 그 땜에 다시 나갔다갔어요 근처에서 정갈한테 방금 죽었어요 홀라님은 집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던데 꼴랑 두개 한대 두개로 한대 꼴랑 두개 한대 피부도 없나? 플린트 플린트 한글패치 한글패치 있어요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한글패치가 저는 한글패치하면 폰트가 약간 좀 작아진다고 해서 그냥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화상태로 지도역이요 물가루 내려와 있어요 지금 물가루 내려와 있어요 지금 아 여기 피 차가나? 얘도 죽이면 좋겠는데 근데 레벨이 40이야 뭔가 지금 엄청 부족해 피버피버 데빌님도 어서오세요 파리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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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당님? 괭이당님이에요? 부족받으셔요 부족 붕괸다 mee 6번 7번 돌을 빠세서 뛰어뛰어 뛰어뛰어 돌을 부셔서 얘를 테이밍으로 할지 고기를 가죽을 뽑을지 고민을 좀 하고 아 나 진짜 여기서 어이없게 왜 죽었지 와 3배월 서브 진짜 레벨업 어렵다 나 오피셜이나 2배월 서브 이런데 어떻게 즐겼더라 참 돌 안 나오는 건 둘째 지금 레벨업이 넘는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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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아 저 뒤에 있는 애를 테이밍을 해야 되는데 이게 테이밍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걸리적거리게 하네 우선 쟤부터 가죽 좀 빼고 레벨 40살이 이 위에 올라갈 수 있나 아 스태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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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간다 올라가면 딱 좋은데 이 돌을 밟고 점프를 뛰어 안 돼 안 돼 안 돼 콜라님 노노노노노노 으이쌰 으이쌰 못 간다 똥 죽고 아 얘 어떻게 죽이지 부수도 냠다 콜라님 가지 얘를 어디서 죽여야 돼 이 위에 안 맞았니? 맞아야 되는데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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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오지 올라오고 싶겠지 빨리 사사하고 싶네요 재밌어 보인다 재밌어요 이 게임 오오오오 오이쌰 깜짝이야 놀랬잖아 이놈아 놀랬잖아 올라오는지 알고 빨리 죽던지 기절하던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죽던지 기절하던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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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지라구 이씨 빨리 쓰러지라구 이씨 오케이 낑기구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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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쓰러져 빨리 쓰러져 돌 깨지는 소리 돌 깨지는 소리 자 여러분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 좀 해주세요 또 배고파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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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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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팍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40짜리 됐어 또 풀 깨야 돼 아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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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긋지긋하다 풀 캐는 거 차라리 얘를 죽여버리고 44짜리랄까 그래 가족 뽑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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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자세 우리 깡진데 만져주세요 하고 배 보여주는 자세인데 어우 큼지막한 게 역시 가족도 많네 겁나 무탈구려 비올때 노란색도 먹어주고 6번 제작 6번 제작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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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야 절로 가 절로 가 나 어디까지 가니 나팔나팔나팔 미치겠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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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손보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아 이거 시체 없어지면 안돼 가죽이 많단 말이여 저 쓸데도 없는 스텝오이씨 불필하네요 안장 레벨은 겁나 높아가지고 쭈욱 까면 아직 시체가 있을 거예요 아 완전히 낑긴 상태인줄 알았는데 안 낑겹 썼네 조심하고 제제 레벨 4짜리 내 시체 내 시체 내 시체 아까 내가 어디서 날라봤지? 이 틈이었나? 나 어디서 죽었니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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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좀 빼고 저기도 가방 하나 있네 누구 건지 몰라도 아 아 나이씨 아 나이씨 진짜 아 나 진짜 진짜 미치겠네 야 뭐 이리 많이 죽어 누가 보면 걔 초짜인지 알겠다 또 뛰어 또 뛰어 아 요거 좀 전에도 본 장면인데 뭐하는거니 11일 대표 쑤의 아 정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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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정갈 싫어 정갈 싫어 빨리빨리빨리 전갈부담은 내가 빠르겠지 아까 그렇게 안보이던 피라냐가 갑자기 어디서 나온거야 아 피라냐 진짜 아 피라냐한테 죽고있는거에요 피라냐 침대 아우 미치겠네 피라냐 저거 어떻게 잡지 자리만 차지하는 스테고 진짜 자리만 차지하는 스테고 진짜 여기 가리가리 정가리가 있고 여기 가리가리 정가리가 있고 가기전에 창이라도 좀 만들어 놓고 가자 랩업 헬스 랩업 랩업 트릭키 테이밍 할 때 기절시킨 다음에요 보라색 열매 보라색 열매랑 검은색 열매 검은색 열매는 기절 수치 높여주는거에요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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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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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도 좀 개야되고 돌탱이 줍지 말고 wonderfully 지 만한 아 gal 돌탱이빨리 돌탱이 이가 돌탱이빨리 그 풀리랑 돌탱이때 Küse 빨리빨리 흠 idity ид 급해 죽겠지 자꾸 쓸데없는거 짓고있어 나무나무 이 아래 어디 정갈있는데 제 시체에 가죽있어요 시체 찾아야되요 4개 가죽 2개로 뭐하시게요? 수통만들라고 하시나? 하나 더 아!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오늘 되는거 없네 진짜 아 나 미치겠네 아 씨 어서오세요 자두남님 얘 뭐야 계속 죽어 신규밥사님도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아 나 진짜 아 나 꿀같이도 않은것들 아 이 장면 너무 많이 보고있어 지금 아 아 씨 목도리도 있어 나 아까 어디쯤에서 죽었지? 아 나 시체 먹으러 가야되는데 아 정갈이 어디갔어? 아 콜라님이 왼쪽에 랩터 있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갈이 정갈이 이 자식 그런데 시체 몇 개 어디갔어 가방 밖에 없을텐데 이 지체 어디갔어? 여기까지 안내려갔던것 같은데 아유 물속에 있는거 뭐고 물속에 있는거 어 시체 발견 그렇다면 여기에 전갈이 아직도 있다는 소린데 아우 모가지 여기 괭니덕님 아 여기 랩터있네 아 나 들킨거같은데 낑겼다 아 나 진짜 환장한다 진짜 아 레벨도 80이야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게 뭐하는거야 나 지금 몇번 연속으로 죽은거야 콜라인도 갔네 제가 끌고 갔나요 어쩔수가 없어요 낑겼어요 낑겼어 아 오늘 갑자기 왜이러지 왜이러 별것도 하는것들이 설쳐되지 구름바지님 어서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구름바지님 으아 이렇게 높게 되었는데 낙땜이 없어 나 시체 먹어야 돼 랩터 조심 랩터 조심 뒤에 이쯤에서 죽었어 피라니야 어딨니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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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침대도 안찍혀 아 그 우리 가는 Cult 1스 restraint 1스팅 2스팅 2스팅 1스팅 2스팅 3스팅 3스팅 2스팅 3스팅 3스팅 2스팅 2스팅 3스팅 2스팅 2스팅 3스팅 2스팅 3스팅 3스팅 4스팅 감사합니다.